아마 티브 때문에 질문했지 싶은데 그래도 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긴거 아니니까 2,1이며 하나 둘 여기를 a 그 다음에 0,-1b 2,-1 직선 1에 러 갑시다 o a o b 방향 백타인 직선 1 ㄱ은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냥 얘를 대입하면 되니까 따로 안 좋겠습니다 실전에서 이거 만약 기억같이 누구나 아는 힌트 나오면 써먹으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 d도 연관이 없는 가나다 문제는 좀 드물지 않을까 그 다음에 op 같은 경우에 a 벡터를 지나고 u 벡터에서 평행한 실수배를 가지는 이니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이쪽도 한번 꺼봅시다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나중에 90도 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 여기서 실수배 갔을 때 p가 만약에 이런 정도 느낌이다 이런 정도 그럼 이 점이 p가 되고 op 벡터는 a 벡터에서 실수배에요 b 벡터에서 실수배에요 이런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교점을 그으면 여기 b 가 2 대 1 인거를 빨리 사자면 거리 공식이 제일 나으려나 뭐가 좋을까 눈으로 그건 아닌 것 같고 얘 직선이 y 는 마이너스 2분의 1 x죠 그러면 a 섬이랑 이거 거리를 구해보면 그 다음에 여기도 거리 구할 수 있겠죠 거리 구해보면 b 가 2 대 1이 나올 테니까 거리를 직접 적자 여기 거리를 구해보면 얘가 root 5분의 4 얘는 root 5분의 2 그럼 얘가 비스듬해도 2 대 1의 b는 그대로 유지가 될 테고 2 대 여기 1의 b가 유지가 될 테고 그럼 or은 op 랑 o q 가 없네요 o q 에 대한 2 대 1의 4분 벡터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테고 그렇다면 or 벡터는 3분의 p 먼저 적을 거면 1이랑 cross 1이랑 op 벡터 2의 o q 벡터 그 다음에 대입을 하면 op가 어디있나요 a 다하기 s u o 3이랑 앞에 것만 떼면 3분의 a 다하기 b b 그 다음에 3분의 s 다하기 t 그 다음에 1번에 u 벡터가 여기에 쏙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ㄴ과 같은 식이 나오겠다 ㄴ까지 증명했고 음 여기서 90도 힌트를 어떻게 쓸 건가 좀 고민이 되죠 뭐 넓이 표현해야 되고 e t 여기 at s 더하기 e t s 더하기 e t 어 e가 빠졌네 s 더하기 e t s 더하기 e t p 를 좌표로 두면 q도 좌표로 줘야 되고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변수는 한 7개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넓이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p o q 가 90도 라는 사실을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넓이가 길이비가 1 대 2 라는 말은 요 부분 여기를 s1 이라고 얘를 s2 라고 하면 넓이비도 1 대 2죠 길이비가 1 대 2니까 둘을 합치면 넓인 거고 s1 s2 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밑변만 구해보면 될 텐데 아 높이가 아니라 얘를 밑변으로 보면 이 h1 h2 를 삼각형의 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s1 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2 분의 1 에 여기 높이 구해놨으니까 루트 5 분의 2 그 다음 or 에 절대값 이렇게 하면 리언을 쓸 수 있는 방법 하는 거겠죠 s2 도 마찬가지고 이 둘을 더 해보면 루트 5 분의 6 2 분의 1 에 2 분의 1 에 루트 5 분의 6 곱하기 이거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될까 or 절대값 씌우면 상수는 그대로 나가면 되죠 여기 까지는 상수인 거잖아요 3 분의 1 에서부터 여기 까지 상수니까 얜 그대로 밖으로 빼고 s 더하기 et 더하기 1 되고 u는 봅시다 1 이니까 얘 절대값 루트 5죠 그 다음에 얘는 부호를 모르니까 여기만 절대값 씌우면 괜찮을 거 같고 그럼 얘를 이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넓이는 여기 앞에 요거 하나는 약분하면 루트 5 분의 3 루트 5 분의 3 이 있고 그 다음에 or에 대한 절대값이 3 분의 1 루토가 되고 절대값에 s 더하기 et 더하기 1 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얘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얘가 최소값이 어떻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90도 안 썼죠 아직 표현만 한 거고 그러면 여기로 갈 거예요 90도는 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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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1이고 이거 2랑-1이다를 대입을 해보면 2랑 2 더하기 2,1-s 좌표 내적 0 더하기 2t-1-t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는 자리에 없으니까 산수 챙겨갈게요. 얘 0 되고 나서 얘랑 얘랑 곱한거 얘랑 얘랑 곱한거 싹 정리를 해보면 O에 Ts 더하기 이렇게 정리됩니다. 이게 뭐 묶이거나 그러진 않아요. 힌트 이거 하나. 이거 최소값 얼마에요? 딱 이 형태인거죠. 그러면 여기서 S가 여기 1차 개수고 여기 S 한 개 있으니까 이거 대의법으로 T만으로 식으로 바꿔볼 수는 있겠죠. 그럼 이제 여기 S에다가 S 다 넘겨서 적어보면 아 여기 S로 묶어야 되네. 1차라는 말 취소 등골로 하겠습니다. 얘를 S로 묶으면 OT 더하기 1 부흥 넘겨서 OT 더하기 1이 밑으로 가고 OT 더하기 1 그 다음에 넘어가서 1-3T 이렇게 되겠네요. 얘를 S자리에다 대입을 하면 OT 더하기 1, 1-3T 더하기 그 다음은 방향이 어떨 것 같아요? 막 정리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 기계를 해야 될까? 유리함수 형태로 생각할 때는 아니잖아요. 정리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얘 나누면 나누어 버리면 분모에만 T란이 형태 나오겠죠? 잘 나누면 분리막 예쁘게 하면 분모만 일단 여기에는 옆에 있는 거니까 산술기화 형태일 것이다라고 미리 판단을 하고 그걸로 몰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위에 있는 T를 없애자.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 계산해 놓은 것을 적을게요. 양변에 5를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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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각이 5, 5, 5 5분의 8 5분의 2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산술기화 형태 그러면 절제값에 2의 루트 곱하면 25분의 16만점 25분의 그래서 5분의 8 맞더라 6분의 9 30 32 34 dancer